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김건희 친인척 지인 동호회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인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탄핵을 하고 감옥에 보낸 그 사태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좌파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릴 사이로 데려와가지고 보수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원래는 노무현인데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한테 보수라는 옷을 입혀서 이재명한테 정권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사실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치욕적이고 자손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권력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통령 씨를 어떤 인물로 채우고 있냐면 자신이 검사 시절에 자신과 가까웠던 검사들로 도배를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이건 참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 해가지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넘어가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 죄악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갔는데 그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 이른바 윤석열 검찰 하나회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부인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와 경호실 경호처에 그 선발대가 가는데 그 선발대 속에 선발대 요원의 한 사람으로 마드리드에 갔다가 돌아와서 돌아온 게 아니라 선발대가 갔을 때에 갔다가 거기서 계속 있다가 돌아올 때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귀국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 뉴스가 윤칼세 TV 윤칼세 조마이뉴스 하기 전에 이게 기사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상세히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제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오보인데 그 오보 언론에 대한 오보를 제가 갖고 떠들었을 경우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지금 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이 소명까지 듣고서 방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모았다가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이 양반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워낙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의 기획과 주관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직원으로 채용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실장 김대기 실장 한번 답변해 보시오 이게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5300만 명의 인구 중에 영어 잘하고 대형 국제교류 행사의 이른바 기획주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독 이원모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꼬붕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야 할 그 이유 n분의 1 가능성이야 n분의 1 가능성 이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변명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쫓겨나도 감옥 가면 당신네들 감옥 가는 거야 그게 불과 5년 전이었어 대통령 감옥 가고 대통령 비서실장 감옥 가고 국정원장 감옥 가고 200명 300명이 감옥 갔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이걸 지금 변명이나 하고 있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 꼬붕 검사의 부인이 영어 잘하고 국제 행사 기획주관한 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제발 우리 비서실 직원이 돼주세요 했는데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근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른바 이해충돌 운운하면서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을 빚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고용을 안 한 거다 어? 그리고 무슨 뭐 기타 수행원으로 데려간 거다? 외교부 장관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정권 무너져서 쓴맛을 봐야 돼? 참나 이게 변명이야? 응? 정말 찍고 싶지 않고 정말 황당한 마음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졌더니 저들끼리 해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저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어? 아니 이건 살다 살다 말이야 정말 41년 대한민국의 이 권부를 지켜본 윤창중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건 어?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어? 이것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사건보다도 이 국민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이야 어? 그야말로 이 보통 국민들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이건 정말 휘발유를 뿌리는 거야 응?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고약한 이 민족성 이 국민성을 갖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게 뭐야 어?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 아니야 김종필 총재의 어록이잖아요 민심은 사자와 같다 자신에게 먹이를 준 어? 그 조련사 조련사도 물어 죽이는 게 바로 민심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에 따까리로 미리 보낸 거 아니야 따까리로 어?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왜 갔는데 거기를 어? 이걸 변명이라고 내놓는 거야 그래 너희들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대한민국의 국민성은요 배고픈 것은 참아 그런데 배 아픈 건 못 참아 이걸 이용한 게 뭐냐 바로 말도 안 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여자한테 아줌마한테 국정농단을 당했다고 뒤집어 쐬어가지고 어? 통진당 해산하고 개성공단 폐지시키고 어? 김정일 김정은 완전히 버릇장벌이 뽑아놓은 박근혜 대통령을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어? 탄핵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낸 국민이 어?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 촛불 세력 뒤집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당신이 최순실 수사하고 박 대통령 수사해서 다 감옥 보내가지고 난도질 쑥대만 만들어놨잖아 응? 그런데 그런 장본인이 어떻게 자기 어? 자기 부하의 부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데리고 가겠다 이 사람 보내서 선발대로 보내라 하면 그게 명령이지 거기에 대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대해서 어느 누가 대통령실에서 어느 장관이 어느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어느 누구가 지금 제동을 못 걸은 상황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뭐냐 이 원모 인사비서관과 그 훌륭하신 그 부인이 결혼하게 된 배경이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지인의 딸이야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따님이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따님이야만 영어 잘하고 국제교류행사 기획주관 경험이 풍부하나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이건 김건희 여사 대신에 먼저 가서 다 상황 파악하고 연락병 척후병으로 미리 간 거 아니야 선발대로 어?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가방못지 김건희 여사 가방못지 하려고 하다가 또 이 봉화에서 어? 봉화 가가지고 그 뭐 무당으로 보인다는 사람 무속인으로 보인다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완전히 코바나 콘텐츠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 사조직 기획사라는 거 들통나가지고 난리 났으니까 어? 근처에 오지 말고 주변에서 돌다가 어? 행사 주관 뭐 도와주면서 돌다가 비행기 타고 같이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 어?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국민적 비판을 받았잖아 응? 그런데 결국 뭐야 지금 대통령 부속실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어 코바나 콘텐츠 그 직원들이 위장 취업이야 위장 취업 응? 차 김건희 여사 수행은 안 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야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정말 어? 어? 하니 민간인을 민간인을 민간인도 필요하면 비행기 태울 수가 있다? 대기업 총수는 민간이 아니냐? 그러면 돈 벌러 갔어? 어? 그 인사 비서관 부인이 돈 벌러 갔나? 돈 벌러 간 기업이냐? 어? 한국 30대 재벌의 총수야? 근본적으로 이건 뭐냐? 끼리끼리 인사에 극친 거야 이 권력을 개인적인 전리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야 응?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내 맘대로 안 달았는데 무슨 말이 맞냐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래 한번 막 가보자고 어디까지 가나 네? 지금 보세요 청와대 비서실 회의를 한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 아크로비스타 목욕탕에서 맡는 김태효 그 성경구관대학교 정외과 교수 지금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야 국가안보실장 어? 김성환 대광초등학교 동기야 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고등학교 후배야 1년 후배야 서울법대 1년 후배야 와 이건 완전히 사실상 사조직인거야 윤석열 김건희 사조직이야 이건 자 첫번째 이게 있고 두번째 더 놀라운게 있어요 내가 이거갖고 오늘 방송 한 3시간 할 수가 있어 3시간 지금 자료봐 자료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는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 김건희 여사한테 작은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2, 30년 동안 같이 술친구야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를 한 전기공사 업체의 사장님이시요 네? 그 아들이 황 사장이라고 그 아들이 황 모씨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냐면 어디에 근무하고 있냐면 지금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로 근무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어? 삼촌 김건희 여사한테 작은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지금 아들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제1부석실 과거 같으면 그 부속실 이른바 문꼬리 문 열어주는 그 문꼬리 부속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수사관이야 수사관 근데 그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한다는 그 업체의 대표의 아들이 알고보니까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했어 검찰 수사관이 비서실에 근무했고 비서실에 인수위원회 때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검사 및 수사관 출신이 무려 6명이었어 한번 답변을 해봐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번 어? 답변을 해보라고 그 다음에 어제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이 지금 부속실 그 부속실 실장은 검사 시절 수사관이야 수사관 그 밑에 국장급 선임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이야 외가 6촌 자 외가 6촌 KBS가 어제 보도를 했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고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부속실 대통령 부속실 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선임 행정관 국장급 선임 행정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제2부속실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위장 취업한 거야 용산 대통령 그 대통령 집무실 5층과 2층 대통령 집무실을 두 개로 만들 때부터 이게 의심이 됐잖아요 5층에 5층에 김건희 여사의 접견실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말이 접견실이 이건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이지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전용 사무실이지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갔는데 자 그래요? 뭐 옷을 7번을 갈아입던 8번을 갈아입던 70번을 갈아입던 80번을 갈아입던 윤창중이가 그거 시비 걸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대통령 영부인이 이른바 외국 최고 이른바 주얼리 보석 명품이라고 하는 벤클리프 아펠스 벤클리프 앤 아펠스 에서 만든 6200만원 짜리 목걸이를 차고 가야 되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한번 어? 내가 한번 김건희 여사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6200만원 짜리 이 목걸이 이 넷클리스 소만 스노우 플레이크 어? 이 뭡니까 눈 눈이 내리는 그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야 이건 그냥 목에 목걸이가 아니라 넷클리스가 아니라 그냥 목에 이 메달처럼 거는 거야 그리고 그 이른바 스커트 스커트를 451만원 짜리를 입고 가야 되나? 어? 거기다 발찌와 팔찌를 과연 끼고 가야 되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 완전 소원 풀이하는 거야 어? 정말 서울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 어? 그 국왕 내외 주체 만찬에 이르기까지 정말 원도 한도 없이 한번 어? 과시해보는 거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451만원짜리 어? 프라다 그린스커트 팔찌 팔찌 이건 브라우스 뺀 거야 어? 거기다가 벤 클리프 앤 아펠스의 6200만원짜리 스몰 스몰 모델 라지 모델은 1억 1억이 넘어 근데 지금 스몰 모델로 추정된다는 거지 이것만 합쳐도 의상비와 보석비를 합치면 최소 7억에서 1억이야 네? 답변해보세요 답변 답변해보시라 이거야 어? 역대 어느 정권에서 어? 외가 육촌이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외가 육촌이 어? 자기가 알던 사람 자기 부하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왔다갔다 하고 선발대 가고 어? 자기 친구 아들 어? 삼촌 작은엄마나 부렸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 이게 응?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소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제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김건희 이 여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어? 오늘 또 내가 흥분하네 정말 자 두 번째 이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목이 안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무슨 뭐 무슨 뭐 저돌적인 성격이 아니라 윤창조 알고 보면 무지하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응? 윤석열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야 정말 저도 지겨워요 여론조사 결과 얘기할 때마다 지겨운 거야 응? 내가 무슨 죄졌다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씹어 비판해둘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윤창중이가 분석하고 윤창중이가 예고한 게 그야말로 저도 놀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적중하는 거야 응? 자 보세요 어제 R&Search 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뉴스피 의뢰로 2일과 4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온 직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보통 시작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2.6% 고 긍정평가가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2.6% 인데 부정평가가 여러분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네? 긍정평가가 42.6% 인데 부정평가가 53.6% 야 53 빼기 42.6 하면 어떻게 되죠? 10.4% 차이가 네? 이건 뭐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걸 떠나가지고 10.4% 차이야 최악의 데드크로스 이남순님 그럼 윤창준 너가 대통령해라 내 이름이 윤창중인거 모르나? 이남순? 너가가 뭐냐? 너가가 어? 이 몰상시간인가라 어? 너가가 뭐야? 이남순 어? 이야 너가가 뭐야? 너가가 어따 배운 이 포르장머리야 어? 지지가 46 2.6%인데 부정이 53% 야 이게 지금 누가 책임져야 돼? 응?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김대기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 지금 정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어? 이남순 여사 어? 이남순 여사 지금 당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어?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좀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오빠 동생 형부 사돈 능력이 있다면 같이 일하죠? 좀 맞춤법이나 좀 제대로 알아라 열받지 마시라 그들의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정치 시작한지 2개월도 안이 됐다 두고 봐라 이야 이건 수준 이하구나 수준 이하야 네? 좀 맞춤법이나 제대로 알고 좀 지금 오늘 김명철이라는 사람 들어왔어요? 김명철이 어? 우리 이거 채팅창에 김명철이라는 사람 들어왔냐고 이야 정말 여러분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말해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 내가 무슨 애국심이 말이야 지금 어? 이거 보세요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식 돈 엄청 벌었을 것이다 세무조사하여 세금 탈류 드러나면 깜빵 보내고 영구 퇴출시켜라 어? 어? 이 새끼 우파 가장한 좌파 새끼입니다 김명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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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서 한 달 사이에 10%가 떨어졌어 52.5에서 47.6이 됐어 5%가 떨어졌어 45.3 42.6이야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하고 정상회담을 10번 했다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세빠지기 한 거지 그런데 뭐야 김건희 여사가 6200만원짜리 펭던트 목에 걸고 휘저고 다니면서 다 끝내버린 거야 다 말아먹은 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부정적 여론이 4주 한 달 사이에 43%에서 53%로 10%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나토에 데리고 가지고 지지율이 오를 거로 봤다면 그건 정치구만 해야 돼 응? 난 내가 볼 때 42.6% 나온 것도 나는 이건 문제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이순남이나 그 김명철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2.6%가 되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지 응? 대통령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야 심장이야 응? 옛날에 BH 청기화집 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 한 번 하면 가문의 명예로 생각했어 미국도 마찬가지야 백악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미국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야 네? 일본 총리실 총리 관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건 최고의 명예야 그만큼 그만큼 자질과 능력과 능력과 학력과 경력에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가서 근무하는 데가 백악관이고 일본의 총리 관저고 총리실이고 대한민국 청와대 였던 거야 저기에 자기 친구 아들 어? 이야 이러고서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해놓고서 어? 0.25% 만취한 사람을 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켜놓고 그럼 전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찍어준다 어? 내가 비서실을 이렇게 인사하고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씨 대통령실 직원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어? 당신들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감옥 보낸 사람들이잖아 막말로 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검사들 지금 윤석열 정권 내각거에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어?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 당신네들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어? 최순실한테 국정 농단 당하고 능을 받아 먹었다고 해가지고 당신네들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가지고 어? 45년 구형해서 지금 저렇게 아직도 건강 회복하지 못하도록 저런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인사가 이게 뭐야 지금 어제 당정 대 이른바 당정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국회가 세져가지고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한다 아니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어? 내정해 놓고 한덕수 찍어달라? 어? 0.25% 만취한 사람을 아이고 야 국무대신으로 어? 지명해 놓고서 인사청문회 통과시켜달라? 나는 민주당이 나는 바보라고 봐 바보 내가 민주당이었으면 정말 윤석열 정권 말 안 먹었다 말 안 먹었어 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지지율 참사 원인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는 소리야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를 망쳐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물가 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고물가 경제라니 어? 있어가지고 이 세계적인 경제난 그리고 윤석열 문재인 정권의 경제파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5년간에 걸친 갈라치기 좌우 갈라치기 전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제적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잡히지가 안 해 잡히지가 안 해요 그건 뭐냐 정치적 리스크인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제를 아무리 살려놔도 지지율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댔대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 이른바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로 인해서 전세계가 경제 파탄이었는데 대한민국만 이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영웅이었어야 돼요 영웅 이명박 대통령 전혀 지지율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파보돼서 나갔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다고 누가 기억해요 자 김대중 정권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른바 IMF 사태를 2년도 안 돼가지고 극복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야 네 남북정상회담 성공해가지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어 그런데 지지율이 폭락해가지고 20%대도 안 됐어 왜 안 됐느냐 네 겨우 임비 채웠어 뭐냐 온노비 사건 그 다음에 자기 아들 3명 이른바 홍삼 홍삼 트리오 삼형제 비리 사건 헤쳐먹은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 때문에 무슨 뭐 어 지지할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 전두환 경호와는 다르지 전두환 응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경제만은 틀림없었다 이건 틀림없는 거야 그건 뭐냐 워낙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를 지킨 거야 이게 정치 리스크예요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 윤석열 리스크예요 네 윤석열 리스크예요 청와대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처럼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아 근데 아침에 뭐 어? 그 도어 스태핑 나와가지고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떠들고 컨텐츠도 전혀 없고 말하는 거 보면 주어 동사 수로가 없어요 어? 이건 내가 볼 때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책 안 본 사람이야 김대중 같은 경우는 받았으면 그게 문장이야 문장 받았으면 머릿속에서 이른바 문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수로가 있는 거야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주어 동사 수로 어? 또 없는 이야기하면서 열불 받아가지고 이거 도어 스태핑 때문에 완전히 까벅 어? 이게 지금 무슨 용산 임시정부 수반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준비 안 된 대통령 이라고 칩시다 어? 근데 준비가 안 된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실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응? 인사 참사 실력 없는 대통령 그 다음에 비호감 응? 이 손가락질하는 거 도리도리하는 거 그거 고치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어?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데리고 가가지고 패션쇼 하게 된 거야 열 번 정사개담했어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하고서 검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봐요 학습능력 있다는 거 나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뭐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조연으로 전락 조연으로 이게 뭐야 두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야 김건희 리스크 그 다음에 이준석 리스크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 어떻게 기다리면 잘할 거를 보냐 어떻게 어? 어떻게 잘할 거를 보냐 이거야 어? 어? 윤태중씨 창중씨 오두방정떠래 아이고 이 사람 정말 어? 윤태중 이게 파평윤씨구나 이게 이준석 리스크야 아니 국민 여론이 53.8%가 이준석을 잘라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때까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야 응? 이게 뭐 엊그제 얘기가 아니에요 6월 내내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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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한 달 어? 작년 12월 27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수고발한 것 같으면 한 6, 7개월을 지금 눈만 뜨면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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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약에 이준석이를 봐주고 넘어간다면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벌을 그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음 주에는 30% 중반으로 떨어질 거다 제가 확신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오늘 7시 반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왕희 위원장이 이준석의 목을 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다음 주에 30%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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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